스테싱 걸스 이즈 고잉 타운 안녕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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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첫방이에요 인가 첫방 다들 완전 예쁘게 품고 세트도 너무 예쁘게 돼있고 저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보는 중 오늘 인테러를 찍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찍는지를 모르겠어요 저기 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하는 건가? 저 포즈는 끝나고 받아가지고 홀륨 하면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인각해주세요 플레이임 먹으면 플레이임 포즈 안 먹어도 돼요 플레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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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사전 녹화는 처음이어서 좀 떨리네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원래 하는 날 반대로 했어요 메이크업 딱 알아봤죠 눈썹이 대박이죠 아 슬로우다 인트로 노래다 인트로 노래가 나왔다 아 저게 인트로야? 랩퍼 상이 안 나오네 아 뭐야 다 실패했네 네 윙크 까면 안 될까요? 90만 돼야 돼 이거 20만 이거 어렵네 다음 기대해주세요 모니터 다음 거는 진짜 완전 성심성의껏 윙크 해볼게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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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런눈 성공 아닌가? 아 언니는 더 잘하네 스윗 저희가 무사히 맞춰서 마무리를 했어요 첫 인가 정신없이 여러 번 녹화를 했는데 완성분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잘 나와있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었다 나 완전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색감이 너무 예쁘고 우리도 너무 예뻐서 저희 또 인터뷰하러 오고 맞아요 이거 인터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인터뷰는 어떨지 우리 또 시은 언니가 잘 진행해주겠죠? 그렇겠죠? 시은 언니만 믿을 거예요 박시금 MC 과연 스페이씨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여러분 중간 퇴근하고 올 거예요 일단 저는 피스를 뗐고 옷은 귀찮아서 안 갈고 갈 거예요 푹 자고 오겠습니다 안녕 갔다 올게요 인터뷰에서 포인트 안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둘 셋 배이베이 베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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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웨이 웨이 오, 우와? 오오오! 이거 봐요? 아세요? 네, 알아요. 저기 카메라 돌고 있다고요. 선생님 잘해? 선생님 잘해 주세요. 어, 찍혔다. 저한테... 잠깐만, 비즈니스니까... 카메라 앞 치니까 잘하자고요. 당신이 먼저 친했잖아. 카메라 앞에서 찍으면 잘 돼. 저한테 무슨 비즈니스... 해헤어어어어 나왔는데... 어떡하죠? 저는 비즈니스로 이렇게 사장님을 구분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 이렇게 앞에선을 그려버리면... 감사합니다. 이니 괴ğu 제필립시다! 우와, 나 자유롭게 미스터 해! 공기가 다르다! 진짜, 그쵸? 아, 근데 오늘은 별로 안 달라. 왜지? 섞였어요. 여기 에어컨 틀어놨어요. 공기 위아래 overtации. 아 대박! 순한대스. 일리가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모두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인기가요. 한 4년은 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중학 센터였던 거 같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 MC를 맡게 해주셔서 잘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주소를 맡게 된 재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머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 그럼 나도 갈게. 너가 옆에 아티스트분들께서 컴백을 쳐서 축하하려는데 너 머리가 지 송각뚱 중형 찰나? 나같이 이렇게 아티스트분들 왔어. 그러면 이제 좀 보이겠지만 아이사 언니처럼 저렇게 저렇게 다운된 블루 색깔을 하신 분들이 오시면 너가 그냥 머리가 빡짝빡짝 나는 헤어는 다 꾸면 되는 거고 쟤는 안 돼, 아직. 아직 너무 애기라서 안 돼. 제가 이번에 타 아티스트분들 언급하는 그런 대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잘 외워갈게요. 흥부자돌 MC&D와 강렬한 근무원집 크래비티 앱을도 함께 보시죠. 뮤직 스타! 제가 뮤직해요. 뮤직 스타! 지금 시은 언니 리딩을 하러 갔는데 아, 떨리네요. 시은 언니도 하다가 저희가 나오면 괜히 좀 더 여기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을까요? 저희도 시은 언니의 힘이 되고자 열심히 하러 가보겠습니다. 리딩하러 갈게요. 안녕. 시은 언니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랑 놀고 있습니다. 스윗이랑 놀아야지. 우리 말랑이! 오랜만. 너무 떨렸지만 어제 멘트 실수해서 오늘은 절대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됐어. 다음에는 MC도 해보고 싶어요. 리딩하고 왔거든요. 그 인터뷰? 남의 집에 시집 보낸 우리 딸 보듯이 시은 언니 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시은 언니도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 마음 알잖아요. 우리 스윗들 다 이럴걸요? 우리 시은 언니! MC 됐네! 스페셜 MC!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스페셜 MC! 스페셜 MC! 오늘 왜 이래? 나이 생기네요. 사실 내심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세연이의 힘, 에너지를 받아서 잘 해봐야겠어요. 제가 또 시은 언니 옆자리에 서거든요. 다 했 줄 알았어. 그래서 더 힘을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요? 좋아요. 나이 생기네요. 소름 돋았어. 보이세요? 안 보이실걸요? 안 돋았으니까. 아, 시은 언니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아, 확실히 깜짝 놀랐어요. 제 시은 언니는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떠, 떠. 뜨거워. 끝! 끝났다! 끝! 진짜 끝! 퇴근. 수영만나러 가야 돼요. 수영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완전. 정말. 정말입니다. 오늘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제 스페셜 MC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앞으로 남은 활동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스테이지 잘 되자 잘 되자 좋아요, 도대체 잘 되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잘 어울렸지 여러분 드디어 스테이지가 1등을 했어요 제가 더쇼, 그리고 쇼챔피언, 그리고 엠카바 투다운까지 늘 이렇게 상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스윗 덕분이에요 모두 스윗 고마워요 스윗 고마워요 스윗 덕분에 저런 상 받고 앞으로 더 화이팅 해가지고 건강하게 활동을 마칩니다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